7월 18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체코 원전 얘기 말고는 할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얘기 조금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향후 전망 관련된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2기 수주 우선 협상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체코가 발주를 하는 원전 2기에 대한 두 개의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1000메가와트급 규모고요.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는 1400메가와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나라가 원하는 사이즈의 맞춤형태로 원전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은 체코 동부의 두코비니, 두코반이라는 데인데 우리를 따지면 동해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릉, 삼척 이런 데가 되겠죠. 사업비는 원전 2기에 24조 원, 1기당 12조 원. 이렇게 따지면 한때 이제 언론에서 48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은 이제 4기를 다 우리가 수주를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5년 3월, 내년 3월에 봉계약. 그러니까 이제 우선 협상자 예상자에서 최종 계약자로 확정이 되는 게 내년 3월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입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2036년에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지나서 한기가 완공이 돼서 가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48조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원래 얘기가 나왔던 게 4기였으니까 이번에 2기가 된 거고 나머지 2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2기에 대해서 신규로 입찰을 하게 되면 한국에 우선 협상권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4기, 체코에서 이번에 신규로 수주를 하는, 발주를 하는 4기의 원전을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주도권을 주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 EDF, 프랑스 전력청하고 프랑스의 한전이죠. 여기하고 우리하고 붙었는데 외나무다리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던 이유를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의뢰했던 CG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네요, 글자가. 보기 좋습니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 원전 건설 단가가 있는데요. 이게 킬로와트당 우리나라가 3,571달러입니다. 프랑스는 7,931달러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45%, 반값도 안 됩니다. 이 금액이 이번에 우리가 체코에 대해 제안했던 금액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정확한 제시 가격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면 2021년에 세계원자력협회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킬로와트당 3,571달러가 드는 나라고 프랑스는 7,931달러가 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한 5,800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도 거의 절반은 아닌데 한 60%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게 우리가 갖고 있는 K원전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인 가장 최근에 우리가 수주를 해서 시공을 끝내고 시험 가동까지 들어갔던 아라배미리트 박하라 원전을 얘기를 좀 들 텐데요. 그래서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시험 가동이 4개가 다 마지막 4번째 원전이 착공이 시험 가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약속했던 그런 납기 일정이었고 납기를 잘 지켜낸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 있는 원전을 하나 했었는데 원전을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기술적 결항이 발생을 해서 13년이 넘은데도 결국 완공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 시공 일정이 지연이 되면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비용이 원래 계약 단가의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와 프랑스 EDF 간에 지금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랑스 자체에 있는 원전도 제대로 완공이 아직 안 돼서 계속 시공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팀 코리아는 정확하게 박하라 원전에서 이걸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체코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약의 우선 협상자 선정입니다. 이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원자로는 크게 원자로가 있고 그다음에 수증기 발생기가 있고 그런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 원자재,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짰냐면 한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국에 있는 원전 관리 업체들, 팀 코리아에 있는 멤버들이 원자로나 증기 발전기 같은 이런 핵심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에 들어가는 다양한 주변 원전 기자재,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은 체코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겠다. 최대한 많이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원전을 우리가 24조, 12조나 드는 원전을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선뜻 주문을 우리가 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아예,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겠지만 너희들 그건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가리켜가면서 이렇게 갖게 이런 역할 분담을 하게 했던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체코 내에서 한국 지지 여론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팀 코리아의 멤버인데 두산이 2009년도에 그 당시에는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 이 두산 중공업이 체코의 발전 설비 업체에 있는 스코다라는 회사, 스코다 파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오라는 회사가 지금 체코 현지에 있는데 현재는 두산의 자회사죠. 이 회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맡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체코 원전 두기만 가지고 오고 보면 이게 단발성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유럽에서 원전을 발주를 하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라만 보더라도 앞서 체코 두기 남았다는 것은 다른 테라미레이라는 지역에 만들어질 걸 얘기하는 거고요.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트리키에,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까지. 이미 프랑스에 한 번 되었던 핀란드도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 유럽 나라들 외에도 앞으로 전 세계에서 여러 국가들이 원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 300기 정도의 새 원전이 발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00기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원전을 우리가 다는 아니고 반만 수주라도 앞으로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을 우리가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수주를 따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원전은 불가피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석탄 발전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국이 원전을 신규로 건설을 하거나 또는 중단됐던 원전까지 다시 가동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납기를 준수한다는 이런 어떤 기술력, 거기다 이렇게 현지에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협력 능력, 이런 공감 능력까지 다 갖고 있다는 게 결국은 K원전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원전은 비단 체크원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수주를 따내는 그런 어떤 좋은 호재들이 잇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